찬양이,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들어왔죠 그랬구나 그럼 지금 마음이 어때요? 기분이? 좋아요 어제는 안 좋았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다 우리 사랑이가 기쁘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여기가 아파 아빠? 너? 하나님이야 너 들어왔잖아 너 들어왔잖아 인자권 나도 고소 고소, 고소 고소, 고소, 고소 고소 왔다 고소 고소 아빠 예수님이 고소 고소 예수님이랑 하나님이야 고소 만져봐 고소 제가 만져볼까?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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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매우도 하나님 오늘의 맛은 나뉘는 거 있어, 이렇게 붙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